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또다시 우리 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24살 김용균 씨가 숨진 지 사흘 뒤면 5년이 되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끝내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겁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차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왜 법원이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느냐고 울먹였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 48cm, 세로 73cm. 성인 허리에 못 미치는 낮고 네모난 구멍. 지난 2018년 12월 10일 밤,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석 달 된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이 구멍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을 구겨넣고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몸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2인 1조 근무원 측은 지켜지지 않았고 숨진 김 씨는 4시간 넘게 방치됐습니다. 20개월 만에 검찰은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양측 임직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그의 5주기를 사흘 앞두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법인과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권유한 전 본부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장의 안전 점검과 예방 조치 책임까지 원청업체 대표와 고위 임원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 씨가 숨진 태안화력 9호기, 10호기를 관리하고 감독한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모두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실형은 없었습니다. 용균아, 정말 미안해. 네가 죽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선다. 용균이 엄마로 5년을 싸워온 김미숙 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정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김 씨는 법이 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느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 아들이 죽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 거냐고 대법관들을 향해 외치듯 물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